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또 우리에게 앞서간 신앙의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구약은 다윗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다윗만큼 하나님 잘 섬기고 다윗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죠 신약에 와서는 성경을 14권을 쓴 사도 바울은 참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뭡니까 표대는 바로 목표 지점을 말합니다 결승점, 결승골이라는 그 목표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천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얻었다 함도 아니여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그것을 쫓아가느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입니다 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신앙의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고백한 내용이 있죠 야 나도 모든 사람들 앞에 이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여 히브린 중의 히브린이여 나는 베냐민 지파여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바리세인이여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왜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은 왕족이다 왕족 왕의 조상 바로 사우랑이 베냐민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지금까지 행여온 것 이것을 내가 자랑할 것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그는 뭐라 그럽니까 탐해석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행여온 모든 이러한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거는 뭐예요 너무 시세하다 너무 이것은 너무나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거장이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거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도 바울만큼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빌리퍼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다 나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했던 것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바울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것은 전부 헛된 것이고 세상 영광 출세 부와 영아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 그것만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편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느니 하나님의 나라 목표 지점 그리고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꿈과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한 꿈과 저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힘차게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을 포기한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다 보면은 공부도 보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목표 지점이 있을 때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가지만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현재에 안 좋아하지 않으냐고 더 크게 앞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고른대론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밟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은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앞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모데우스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평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냐고 낙심하지 않으냐고 그가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나아갔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이오, 메일랜드, 워싱턴까지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크게 목표하셨던 여러분들도 잘 알죠 이원상 목사님 그분이 여기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한 10년 잠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 모키아로 워싱턴로 내려갔습니다 뉴욕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보스턴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LA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워싱턴 중앙장롱이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참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21년 12월 5일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암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게 아마 들어가서 그분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참 목회는 23년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참 열심히 했어요 매달, 매달 첫째, 둘째, 셋째는 23년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매달 1월 1, 2, 3, 2월 되면 1, 2, 3, 3월 되면 1, 2, 3 12월까지 23년을 매달 첫해 둘째, 셋째, 3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은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식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 되면 수요일 날이 되면 또 금식을 하셨어요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교회를 참 그 사람을 이렇게 외모 보면 그렇게 큰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79세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워싱턴을 비롯하여 뉴욕과 LA까지 그의 목회의 열정은 참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받을 만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워싱턴 중앙장목회가 한 6천명 이렇게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마을의 목표는 표제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꿈과 기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열심을 다하고 꿈과 기전이 있어야 우리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기전이 없는 사람은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원상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할 때의 마지막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단임 목사님하고 워싱턴 중앙교회 장무님들이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SP 이렇게 나가고 스프리트 하나님의 영인가 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더래요 임종 마지막 말이에요 그게 스프리트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야 합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스프리트가 아니고 스프라이트 코카콜라 옆에 보면 스프라이트가 있죠? 그걸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갈증이 나서 마지막, 마지막 말이 그분이야 그분 마지막 말이 코카콜라가 아니라 여러분 스프라이트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콜라하고 또 저 딴 데는 또 딴 데로 가고 그런데 마지막 갈증이 나니까 그분도 뭐예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마지막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저와 우리 사모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3일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표대의 목적이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꿈과 분명한 기존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심차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마지막 생애를 파하면서 그가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160대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대통령도 만나고 또 왕도 만나고 수상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캐나다 캐나다가 새벽을 깨우는 나라다 두 번째는 일본 일본이 새벽을 깨우는 나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랬습니다 캐나다는 새벽에 새들이 많아서 새들이 새벽을 깨운대요 새들이 새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연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아마 새들이 많은 거 새벽이 되면 그 새 소리가 캐나다 저녁을 울린다고 합니다 새가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캐나다다 일본은 기계가 새벽을 깨우는 나라래요 기계 회사가 새벽을 깨우고 기계 소리가 콩콩콩콩콩 새벽이면 돌아가는 나라 그게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날은 새벽에 새벽 종소리가 울린다고 합니다 새벽 종소리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이골목 저골목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향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10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새벽을 깨워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새가 새벽을 깨워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깨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러세요? 우리가 미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베스트라든가 이런 전자상품을 파는 곳에 가면 소니, 파나소니가 제일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한국의 자리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나가는 곳에 항상 소니가 항상 그 앞에 있었어요 최고의 상품이 잘 팔리는 곳 그 자리는 명품이죠 명품 그 자리가 명품이에요 그 자리에는 여러분 소니와 파나소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 오늘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때 합니까? 삼성전자 한 전자회사가요 소니, 파나소니 모든 일본의 전자회사에서 번 돈보다도 더 삼성 한 전자가 번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힘을 써도 여러분 한 전자회사 삼성이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번 돈이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에서 번 돈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새벽을 깨우는 나라 새벽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새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마을은 빌리포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표태를 향하여 나간다 라고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 빌리포스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사도마을의 목표고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신앙의 거장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빌리그리암도 세상을 떠났고 한때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스캔들로 무너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미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2021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침임을 했습니다 잠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목사님들, 장모님들, 집사님들 또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침임식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침임식할 때 전통적으로 미국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침임하는 대통령과 나라와 민주당, 공화당 또 미국의 앞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순서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였던 델라이오에 사는 이 슬버스타 피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축복기도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위되고 병든 자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관심을 갖고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강조한 것이 우리의 모든 대적이다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대적들이 대적이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 이것도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4분 30초 동안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그는 거기에 미국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백악관에 초청된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또 방송이 선포되는 세계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다양한 마지막 기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냈어요 아무리 기도문이 열정적이고 거창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마지막이 잘못됐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슬람은 알라의 이름으로 천주교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불교는 부처의 이름으로 힌두교는 힌두교의 이름으로 각양각색 종교 가진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아멘도 오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도와 그 예배 광경과 취임식을 볼 때에 정말 이건 뭡니까? 이건 아니죠 얼마나 이 나라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사도가 오늘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안 뒤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위에는 모든 것이 전부 이 땅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보건 부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냐 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손에 쟁기를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그거 뒤에 것 때문에 아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아쉬하면 어떻게 돼요? 소동과 고브라 땅의 뒤를 돌아보다가 로세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예수를 곁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